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무원 국어의 탑학생입니다. 7강입니다. 표준어 사정원칙이 들어갑니다. 이 친구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언문 규정은요. 다 중요해요. 알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문 규정은 싹 다 중요합니다. 싹 다 암결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제가 표준어 사정원칙을 설명, 이 친구로 설명하거든요. 표준어 사정원칙. 우선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표준어 규정 알죠? 알아?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표준어 규정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이런 게 있어. 혹시라도 국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준어 규정은 크게 이렇게 둘로 쪼개지거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표준어 사정원칙입니다. 이거구만. 자, 이게 표준어 사정원칙. 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 하나가 뭐냐면요. 표준 발음법이다. 자, 이게 표준 발음법입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죠. 표준 발음법. 자,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표준어 사정원칙은요. 우선 항으로 따지면 1항부터 26항까지 있다? 그냥. 자, 11항부터 26항까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뭐까지 있다? 추가된 표준어 목록이 있습니다. 됐죠? 자, 추가된 표준어 목록이 있다고요. 추가된 표준어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표준어 사정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첨부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은요. 언제? 2011년? 14, 15, 16, 17.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싹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항으로 따지면 26개고요. 됐습니까? 자, 이 표준 발음법은요. 1항부터 30항까지 있습니다. 우와, 표준어 교정도 양이 많네. 표준어 교정 없이도 총 56개의 항이 있다. 그 총. 근데 한글 맞춤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자, 생각해보면 밑에는 표준 발음법 있지 않습니까? 자, 얘는 이미 설명을 했어. 언제? 의문의 변동에서. 자, 이 친구는요. 이미 의문의 변동에서 1차 설명이 들어간 겁니다. 의문의 변동에서. 이때 1차 설명 들어갔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 표준 발음법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제가 조금 있다가 표준 발음법을 설명하겠지만 이 표준 발음법은요. 어? 보면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이미 의문의 변동을 거의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다고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 표준 발음법에서 뭘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이런 거다. 자, 단어가 한 개야. 그럼 또 발음이 한 개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발음이 두 개짜리들이 있습니다. 단어는 한 개인데 발음이 두 개짜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챙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야금야금 야금야금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단어가 한 개인데 이어 발음이 두 개짜리 이런 것만 챙겨서 공부를 하시면 표준 발음법은 쉬워. 충분히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얘를 참 어려웁니다. 왜? 이거 암기거든요. 저 암기를 싫어해. 그런데 여러분들 군무원인 시험의 경우는 실제 군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간에 실제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표준어 사정원칙이 얘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단어를 줄 테니까 표준어인지 아니면 비표준어인지를 구분해 봐라. 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표준어와 해당되는 것을 싹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공부법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아니야. 암깁니다. 누가 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암기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게 표준어 사정원칙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이 7강의 경우는요. 다 이겁니다. 표준어입니까? 아닙니까? 둘 구분하는 문제가 100%입니다. 100%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는 표준어에 해당되는 것을 싹 다 암기. 흔히 말하는 1항부터 26항까지 있는 사례를 싹 다 암기하시고 추가된 표준어 모문까지 암기하시면 공부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자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요. 실제로 표준어 사정원칙에 해당되는 문제는 그래. 왜 그러냐면요. 자 얘는 무슨 문제냐면요. 다음 밑줄 친 단어를 단어야 뭐 할 때? 사전에서 검색하려고 할 때입니다. 기본형으로 오른 것은 뭐. 기본형 문제잖아. 사전에서 검색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생각대로를 사전에서 검색하고 싶어. 기본형이 생각대로가 맞습니까?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 이 사전에서 검색. 사전의 경우에는요. 뭐 단어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알죠? 단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단어를 기준으로. 됐습니까? 자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생각대로 보십시오. 생각대로가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면요. 사전에 있어. 네 잘 보십시오. 이 생각이라는 게 명사입니다. 문제는 이 대로가 요게 조사야.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생각대로라는 게 합성어? 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형을 찾을 때는요. 생각대로가 안 되죠. 생각을 찾든가 대로를 찾든가 이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이 틀렸다 아닙니다. 아우 그래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네. 이런 식의 문제는요. 솔직히 표준어 사정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죠. 다시 한 번 표준어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표준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하나의 단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입니다. 괜찮습니까? 심심하니까 이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단어 봐봐. 단어를 이렇게 쪼개죠. 어떻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땡큐. 좋아. 단일어와 복합어로 쪼개지 않습니까? 복합어는 다시 둘로 쪼개지죠. 어떻게? 파생어와 합성어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어야. 얘가 하나의 단어고 얘도 하나의 단어고 얘도 하나의 단어입니까? 됐습니까? 물론 단일어라는 이 친구는요. 뭐가 하나? 어근향계. 어근향계를 단일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간에다가 다를 붙였을 때. 예를 들어서 가다. 이런 것도 단일어라고 합니다. 가능하죠. 아무튼 파생어와는 뭐가 파생어죠? 그렇죠. 어근플러스 접사죠. 괜찮습니까? 파생어지만 하나의 단어가 맞아. 합성어는요. 어근플러스 어근 아닙니까? 합성어지만 하나의 단어가 맞다고요. 합성어지만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전에 있을 거야. 무슨 말이야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생각대로의 경우에는 잘 보십시오. 생각대로야. 생각대로. 얘가 명사. 얘가 조사. 문제는 얘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당연히 사전에서 찾을 때는요. 생각을 찾든 배로를 찾든. 생각대로 찾으면 안 돼요.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문제 참 특이하죠. 솔직히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2번으로 합니다. 2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봐. 이 그릇이라는 게 명사거든요. 제가 이게 접사입니다. 접사. 접사. 로라는 게 이게 조사입니다. 뭐야. 명사. 접사. 조사. 그럼 그릇제가 맞겠네. 왜. 어근 플러스 접사 아닙니까. 이거 파생어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할 겁니다. 왜. 그릇제라는 것을요. 실제. 인터넷에 있는 사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릇제를 쳤더니 나왔어. 뭐야. 하나의 단어에.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이거든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그릇제라는 것을 집어넣어봐. 안 나옵니다. 없으니까. 이런 단어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칠라면 그릇을 치든가 째를 치든가 따로따로 쳐야 됩니다. 한꺼번에 치면 안 나온다고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참 어렵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입니다. 들려주다. 맞는 것 같은데. 들리다와 주다. 그런데 아닙니다. 들려주다가 이게 하나의 단어야. 합성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들려다 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다를 써야 됩니다. 들려주다. 어간에다가 다를 붙이는. 이게 기본형. 들려주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 4번이 맞습니다. 왜. 신신당부가 어근이고요. 하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다. 이게 접사예요. 접사.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그런데 얘는 하나의 단어가 맞다고요. 선생님. 얘도 파생어. 얘도 파생어. 그런데 얘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지 않았고 얘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 사전에 틀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차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보십시오. 공부하다. 공부라는 어근에다가 다라는 접사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된 거야. 명사에다가 하다를 붙여서 풍사 동사로 벗겼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사 파생 접사입니다. 그런데 얘는 하나의 단어가 맞아. 그다음에 얘는 사전에 증제가 되어 있는 게 맞다고요. 괜찮습니까. 참 어렵다. 아무튼 그래서 51번 문제는 답 몇 번? 4번. 이렇게 답을 찍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런 문제. 그런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51번 문제의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은 표준어 사정 원칙 좀 그래. 무슨 말이야겠죠. 표준어 사정 원칙 문제는 좀 그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나머지. 자 그 다음에 52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런 문제도 나온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문제 나오네.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군문에서 그냥.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보통 사전 나오면은요. 사전 배열 순서 나오죠. 사전 배열 순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사전 배열 순서. 한글맞춤법에 있는 것. 총책. 두 번째가 자모 아닙니까. 자모에 해당되는 것. 그 끝물에 붙임해 보면 사전 배열 순서 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 사전과 관련돼서는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52번으로 합니다. 자 25번이라고 써있네. 발음 변호에 따른 표준어 규정입니다. 실제 표준어 사전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요. 이거야. 발음 변호에 따른 표준어 규정과. 두 번째는요. 어휘 선택 변호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발음이 변했어. 변한 것을 표준으로 삼을 수이다. 이 말입니다. 어휘 선택 변화는요. 어휘가 있어. 선택이 예전에는 1번이었어. 그런데 지금 2번으로 바뀌었어. 2번을 표준으로 삼을 수이다. 이 말입니다. 어휘 선택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입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이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을 찍어내십시오. 금지입니다. 정답은 몇 번? 오케이. 4번이 답입니다. 4번. 얘도 표준어 규정이 있죠. 표준어 사전 원칙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수를 쓸래? 숫을 쓸래입니다. 둘 중에 못 쓸래? 자 이겁니다. 자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표준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헛을 이르는 접두사는 뭐로 통일? 수로통일. 다시 숫헛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통일합시다 합니다. 끝. 됐죠. 어? 근데 숫은 언제 씁니까? 쓸 데가 있어 이 친구들이요. 딱 3개. 뒤에가 보일 때 양. 염소. 쥐. 이게 그 유명한 양념지 아닙니까? 양념지. 양념통닭보다 더 맛있는 양념지. 됐죠? 재미없죠? 미안합니다. 자음부터 여러분들. 실제로 잘 봐.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쥐의 경우에는요. 얘를 쓰지 않는다구요. 뭘 쓴다구요? 숫을 씁니다. 그겠죠? 그래서 숫냥, 숫염소, 숫쥐. 그래서 얘는 맞네. 이렇게 됩니다. 가능하죠? 좋습니다. 자 당연히 얘는 틀렸죠.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다? 수. 꽝.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하나만 더? 오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수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자 단독으로 쓸 수는 없죠. 접두사니까. 하지만 이 친구가 다른 친구와 결합을 할 때는요. 히읗이 덧생긴다? 히읗이 이렇게 덧생깁니다. 만약에 뒤에 기억이 온다. 라고 한다면 둘 결합해서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거센 소리 되게 나는 것은요. 거센 소리 되게 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자 지금부터는요. 이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얘 남긴 제가 수험생들이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남자 제가 남자거든요. 그렇지 남자죠. 자 어디에서? 집에서 저는 토끼를 키우거든요. 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는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가? 그럼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자 수에다가 겉을 썼어요. 수컷입니다. 수컷 아무것도 있죠. 이렇게 씁니다. 어? 그러네. 거센 소리 나는 것을 인정했다. 그쵸? 수컷이니까. 그럼 집과 관련된 단어는 두 개가 있다? 이게 뭐냐면 기와 수 키와입니다. 돌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 톨적입니다. 됐죠? 동물과 관련된 단어는 좀 많아. 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강아지 어때?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어. 자 수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면은 개가 되죠. 수 캡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 병아리 키우다 많이 죽였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보면 병아리 팔지 않습니까? 하나에 백원 뭐 이렇게 요즘에 천원인가? 아무튼 병아리를 어떻게 쓰냐면요. 수 병아리가 아닙니다. 수평아리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당연히 병아리가 크면 닭이 되겠죠? 수탉입니다. 돼지 어떻습니까? 수퇴집니다. 수퇴지. 수 돼지가 아니라 수퇴지를 이렇게 쓴다. 당나귀는요? 탕나귀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총 이 아홉 개의 단어는 거센 소리 되기를 인정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아홉 개가 아니면 안인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얘는 이런 것들은 챙겨서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캠이 어떻습니까? 수캠이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또는 틀리다. 틀렸죠. 왜? 개미는 이 아홉 개의 단어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캠이가 아닙니다. 수 개미입니다. 수 개미. 얘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수 개미.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그렇구나. 그럼 얘 안겨야겠다. 솔직히 얘도 안겨야 되죠. 됐죠? 원래 수술 쓸래 숯을 쓸래는요. 원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문제가 잘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52번은요. 철저하게. 혹시라도 문제를 틀렸으면 반드시 마치기 위해서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거센소리되기 인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홉 개의 단어. 반드시 기역. 아시겠죠? 이 정도? 참고로 이 친구도 안 되지. 그런데 얘도 안 돼. 숙홍도 안 됩니다. 솔직히 이 친구는요. 거센소리되기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안 됩니다. 왜? 이 소라는 친구가 히익이 생기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붙어있는 게 꿩이죠. 히익과 쌍기역 만나서 키급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얘는 무조건 숙꽝이야. 숙꽝.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꽝이야. 됐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52번은 이거 중요한 거 맞다. 됐죠? 52번은 중요한 거 맞으니까 밑에 있네. 그런데 여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규정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쭉 한번 따라가면서 암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죠? 됐죠? 오른쪽에는 어원에서 멀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강남궁 고삿 사글쇠 울력성다 이런 것들은 따로 챙겨서 공부 다음 페이지에 있죠? 숙컷을 이루는 접두산은 수로통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1보십주 거센 소리 되기를 인정한다고 해보면 정확히 9개의 단어만 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숯을 쓸 때는요. 양 염소 쥐 이렇게 그렇게 싹 다 기억을 하시면 52번 문제는 다 맞힐 수가 있다는 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26번으로 갑니다. 발음 변화했다는 표준어 규정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이 모음 역행동화거든요. 이 모음 역행동화 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게 있다. 내기 냄비 동등위치다. 그중에 쟁의도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장의를 쓸래 쟁의를 쓸래라고 했을 때는요. 구분을 해봐. 얘를 쓸래 얘를 쓸래라고 했을 때는요. 이 장의는 기술자 이럴 때는 장이다. 그런데 쟁의는요. 기술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 외에는 몽땅 다 쟁의를 씁니다. 소금장의가 아니라 소금쟁이다. 기술자가 아니니까 이쪽입니다. 됐죠? 자 부심하겠지만 멋쟁입니다. 멋을 잘 내는 사람이죠. 쟁의가 맞아. 뭔 잘 내는 사람은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점장이 점을 잘 보는 사람이겠죠. 점쟁의입니다. 점장의가 아니라 점쟁의 점치는 사람을 낯잡아 이러는 말 이 정도겠다. 2번 환쟁이 미장이는요. 이게 뭐라고 하겠지. 시멘트 바라는 사람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미장이가 맞습니다. 이게 맞다고요. 됐죠? 다 맞는데 얘만 틀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점쟁입니다. 점장이가 아니라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밑에 규정을 봐봐. 그건 쉽죠. 그냥 기술자한테는 쟁의 그 외에는 쟁의 멋쟁이 멋을 잘 부르는 사람 환쟁이는 화가를 낯잡아 이러는 말 미장의 아까 말씀드렸죠? 시멘트 바라는 사람 됐죠? 점쟁이 그래서 53번 문제 다 몇 번? 뭐 이거 어렵지 않다. 뭐만 기억? 장인은 기술자 그 외에는 무조건 쟁의 끝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어? 뭐 어렵지 않네. 근데 이게 혹시라도 헷갈리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사례를 암기하십시오. 어차피 표준어 규정의 경우는요. 이 사례 암기야. 사례 암기 특히 표준어 사정은 지금 사례 암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례가 없을까? 있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철저하게 사례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실제 잘 보시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굿몬 시험의 경우는 총 25문제 나오죠? 딱 3개야. 첫 번째가 문법이지 않습니까? 이 문법이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12문제에서 13문제 나옵니다. 문학하고 비문학. 문학하고 비문학. 각각 4문제에서 5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8문제에서 10문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휘입니다. 이게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그런데 공부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이쪽이겠죠? 물론 이쪽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쪽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 싹 다 다 암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은 여러분들 나중엔 25문제를 25분 만에 푼 거 아닙니까? 그런 시험이거든? 25문제를 25분 동안 풀어내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잖아? 이 친구를 진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왜? 기본적으로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있어. 사례가 머릿속에 박혀있어. 그럼 엄청 싫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요. 실제 이게 1분짜리 문제입니까? 1초짜리 문제입니다. 바로 찍으면 되잖아. 저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장의와 쟁의를 설명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답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봐라. 점장이 아닌데 점장이 아닌데 점장이 맞는데 왜? 기술자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찍고냐 넘어가시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 얘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친구는요. 시간 줄이고 여기서 조금 시간을 보태고 충분히 25문제를 25분만에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으로 갑니다. 얘는 뭐냐? 어법에 맞도록 54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을 물었습니다.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금 표준어 사정 원칙에 들어가 있지만 한글 맞춤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일찍이 누가 이렇게 씁니까? 일찍이지. 일찍이 이렇게 씁니다. 일찍이 기간이라 일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얘가 틀렸어. 군무원 로 써가 아니라 로서죠. 아시겠지만 로서는 뭐다? 도구나 수단이나 방법 얘는 도구 수단 방법 이고 로서는요. 지위 신분 자격 아닙니까? 지위 신분 자격 그러네 그럼 결국 얘는 뭐다?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로서가 아니라 뭐라고? 로서죠. 로서 그러네 틀렸다. 틀렸다. 맞죠? 3번의 답이죠. 의뢰야 의뢰 이거 아마 여러분 이거는 어디 밖에 있습니까? 한글 맞춤법에 박혀 있습니다. 물론 표준어 기준에도 있는데 한글 맞춤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음 게레메페 해의 예는요. 모음이 그렇습니다. 뭐로 소리가 나더라도 애로 소리가 나더라도 표기는 예로 합니다. 근데 애로 하는 친구가 있거든? 애로 하는 친구가 이게 그거 아닙니까? 휴게실 게시판에 계속이 걸려 있습니다. 이 말 그리고 두 개 더 있다면 의뢰와 캐캐 먹다거든요. 의뢰 이거 아닙니까? 의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다고 연결어미는 연결어미는 이오가 아니야. 이오죠. 이오 떡이오 빵이오는 종결이기 때문에 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얘도 틀렸다. 다시요. 한글 말씀해 주셔서 설명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종결어미일 때는 오야 연결일 때는 이오입니다. 괜찮습니까? 이 요가 종결로 쓰일 때가 이오입니다. 뭐일 때? 높임의 보조사일 때 높임의 보조사일 때 그러니까 어미 뒤에 쓰겠죠. 어미 뒤에 그렇죠? 얘는 당연히 종결이기 때문에 얘는 오를 쓰고 이오 얘네들이 연결이기 때문에 얘는 요를 써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쉼표 보이시죠? 쉼표 연결어미란 이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54번 문제는 답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이렇게 답 찍고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선 어려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를 풀 때 어? 별거 아닌데? 답 3번이네?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근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근무원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근무한 분들은요. 거기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초시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시생들.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공부 시간이 한 7개월? 8개월? 뭐 이 정도입니다. 7개월이나 8개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구력이 짧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입니다. 이런 것들 바로바로 답 찍고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문 규정은 중요한 거 맞자. 그것도 엄청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헷갈려? 그럼 밑에 개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개념을 다시 봐야지 많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표지 보면 다 있어. 의뢰도 있고 10이랑 바라다 바래다 아마 이 밑줄 친 부분은요 문제에 출제된 거 뭐 그런 거겠죠? 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발음 변화했다 몸 세 번째네 근데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준호 사정 원칙의 경우는 됐습니까? 자 이 친구 중요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얘는 뭐냐면 위를 쓸래 아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지? 웃을 쓸래 윗을 쓸래 윗을 쓸래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얘를 쓸래 얘를 쓸래 어 얘를 쓴다 명사 위에 맞추어서 윗으로 통일입니다. 얘가 맞다는 얘기죠. 다시요 자 웃을 쓸래 윗을 쓸래라고 했을 때는요 명사 위에 맞춰서 윗으로 통일합시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쓸 때가 있어. 뭐일 때? 뒤에가 변소리나 거센소리일 때 제가 보일 때 변소리나 거센소리일 때는요 윗을 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그럼 얘는 변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닐 때는 윗을 쓴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이야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친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잘 보십시오. 자 얘는 이 두 친구는요 아래위에 대립이 있을 때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아래위 대립이 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래가 있으면 얘를 쓴다고요. 됐습니까? 아래위에 대립이 있을 때 무슨 말이야겠죠? 당연히 우스는 언제다? 아래위에 대립이 얘는 없을 때입니다. 우더른입니다. 아래어른이 없지 않습니까? 우더른 이렇게 쓴다고요.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이야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살해 볼까? 자 날씨가 추워서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우도시죠 우도 잠바 같은 거 됐습니까? 아래가 없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맞아. 괜찮아. 그는 책상에 앉아있는 제로 윗몸 아랫몸 있죠? 허리 위쪽이 윗몸입니다. 아래는 아랫몸이 되겠죠. 이것도 괜찮대? 얘를 보십시오. 자 뒤에가 뭐다? 된 소리죠. 제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윗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다? 위를 쓰죠 위를. 얘는 위쪽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얘는 아래의 입술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뭐다? 윗 입술이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얘는 맞네. 우또리는요. 아랫돌이가 있다 아닙니다. 아래 위에 드립이 있을 때는 뭘 쓴다고요? 윗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얘는 윗돌이에요. 윗돌이. 맞는 거. 맞는 거 봤죠? 기억, 니은, 리울, 답 2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괜찮죠? 그렇게 먼저 푼다고 이런 것들은요. 참고로 여러분 윗옷도 있습니다. 아래의 옷이 있을 때는 윗옷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도옷도 있습니다. 잠바 같은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바의 경우는 아래가 없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윗옷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 우도도 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괜찮죠? 이것도 중요한 거 맞다. 이것도 이 친구 이 55번도 마찬가지로 표준어 사전 건축에서 중요한 사례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함께해서 55번 문제는 단 몇 번? 2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56조 같은 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귀절이 틀렸네. 구절이죠? 구절. 자, 다음에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아, 이거 제가 여기서부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다음 중 표준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표준어와 사전 원칙에 딱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표준어와 사전 원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요. 알겠죠? 잘 보십시오. 1번부터 4번 중에서 도대체 뭐가 표준어입니까?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봐봐. 화면 바꿉니다. 뚫어지게 보십시오. 뭐가 보여? 여기가 발음 표기고요. 여기는 틀린 표기죠. 뭐를 보십시오. 어? 얘는 안되네. 또아리나 또아리도 이거 문제 잘 나오는데. 또아리가 표준어입니다. 또아리는 비표준어입니다. 장사치도 문제 잘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 잘 나오는데. 이것도 나올 수 있죠. 이거는 나왔고 이것도 진짜 잘 나옵니다. 또아리도 또아리. 또아리가 맞고 또아리는 비표준어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뭐야? 얘는 옳지 않은 것 1번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얘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가 표준어입니다. 이 말. 무, 우가 아니라 무. 왜? 이의정 때문에. 준말만을 표준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준말이거든? 준말만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이 말. 본말은 안 돼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어? 그러네. 뭐는 안 되는구나. 뭐는 뭐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만일이 있죠? 머릿속에 있었어야지. 머릿속에 있었어야지. 다시 한번 답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이 2번부터 4번은요. 사례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어디에? 규정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 여러분들 밑에 규정을 보십시오. 14항이잖아. 14항 맞나? 어? 그랬네. 됐죠? 자, 그다음. 아, 딱 그건 없었네. 좋습니다. 밑에 해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2015년, 2011년, 2011년 이렇게 써있죠? 다시. 이게 뭐냐면 요거의 해설을 보니까 자, 이쁘다는 게 뭐였냐면 2015년도에 2015년도 얘는 뭐라고 써있냐면 2011년 얘도 밑에 2011년 둘 다 2011년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표준어 사적 원칙은 모두 있다? 추가된 표준어 목록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결국 이 친구는요. 아, 2011년에 추가된 표준어 목록입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례라는 얘기죠. 물론 개발, 개발 같은 게 원래 표준어 있어. 근데 모두 개발, 세발도 표준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자, 2번부터 4번에 이 사례가 이 사례가 어문규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문규정이 있다고? 응, 있어. 어문규정이 있으면 어문규정에 있는 사례만 남겨하면 되네? 그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문규정 안에 바뀌는 사례를 싹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럼 먼저 풀 수 있다고. 양이 많아서 그렇지 공부법은 단순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 준비하셨죠? 범위를 정해주고서 시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신이야. 이거 공부 어떻게 합니까?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본문을 딸딸 암기하죠. 아닌가? 영어 시험의 경우는 본문을 딸딸 암기. 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빈칸출원 문제 이런 문제 나오나?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암기하면 그냥 다 그냥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공부 시험 특히 문법의 경우에는 내신과 똑같아. 공부법 자체가 내신 시험과 똑같다고요. 범위가 좀 많아서 그렇지. 범위가 많잖아.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기간도 많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간도 많으니까 똑같잖아. 얘가 많으니까 얘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범위는 많은데 일주일 동안 공부해 그러고도 시험 볼 거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7, 9, 8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준비할 때 보니까 이 7, 9, 8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나서 내신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얼마나 신경을 쓰냐. 암기했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57번 같은 문제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답 찍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네 아하 무, 우는 비표준어고 무가 표준어구나 이런 식 이해하시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중에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둘 다 표준어가 아닌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있습니다.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자,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항으로 따지면 절로 따져볼까? 자음 모음 준말 단수복수 이게 바로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고요. 에 해당되는 절이고 자음 모음 준말 단수표준어 복수표준어 그리고 어휘 선택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고어 한자어 방언 단수복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고 이게 복수표준어라는 얘기죠. 차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보시면은요. 이거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은요. 실제 추가된 표준어 목록에 있든가 다른 데 있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제 경험으로 따졌을 때 어문 규정 안에 있는 사례가 이렇게 문제에 출제되는 거지 절대로 다른 것들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자 하십시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답이 몇 번이면 답이 3번이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화면 바꿉니다. 봐봐. 어? 단순해. 보시죠. 진무르다와 진물다. 요쪽이 바른 표기. 요게 틀린 표기거든요. 바르지 않은 표기. 요런 것들 진짜 어렵습니다. 잠투세. 잠주정. 잠투정은 표준어인데 잠투세는 잠주정은 비표준어. 재봉틀의 표준어고요. 자봉틀은 비표준어. 진무르다가 표준어. 진물다가 표준어. 아 비표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표준어고 이쪽이 비표준어야.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었으면. 아유 예. 이런 식의 문제는 뭐야. 바로 내. 진끈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의 말을 이해하시겠죠. 사례 안기하시면 무조건 안기하셔야 됩니다. 사례는. 표준어. 특히 표준어 사정 원칙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알겠죠. 봐봐. 이렇게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한 번. 이쪽은 표준어. 이쪽은 비표준어. 이것도 문제 안 나올 것 같죠. 천정. 천정이 높은데. 틀렸습니다. 천장입니다. 그런데 천정을 쓸 때가 있다. 천정 부지일 때. 천장 부지 아니지 않습니까. 천정 부지. 이게 안 나올 것 같죠. 이게 안 나올 것 같죠. 잠수증이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잠투세가 굉장히 심하다. 잠투세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식으로. 삐. 왜. 잠투정의 표준어지. 잠투세는 비표준어입니까. 얘는 아니거든. 그래서 철저히 사례를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이제.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59번입니다.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처음 본 분들이 총각무. 알탈에 못 쓰는데 이거 표준 아닌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표준어고요. 이쪽은 비표준어인데. 자 하나가 틀렸습니다. 답이 3번. 답이 2번이거든요. 개다리의 밥상. 개다리의 소반. 개다리 소반의 표준어입니다. 개다리의 밥상은 비표준어입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봐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네. 바로 있네. 보시면 알겠지만. 고유 이런 게 실제 규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하냐. 고유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기어로의 단어가 널리 씁니다. 봐봐. 얘가 힘을 잃었다. 얘가 힘이 생겼어. 이쪽을 당장 표준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어 기어로의 단어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사례 한번 볼까. 잘 보십시오. 총각무 알탈인무. 여기 없나.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다리 밥상과 개다리 소반. 화면을 좀 더 만들걸. 방꼬래, 구둘꼬래.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네. 사례가. 맞죠. 밑에 산누에, 맨누에. 여기 있잖아.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다 있다고. 다 있다고. 기역, 시옷이니까 화면을 딱 바꾸면 총각무 있게 되겠죠. 치읏이니까 치읏. 총각무. 이쪽이 한자어 쪽이니까 이쪽이 맞습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규정 무조건 암기할 수 있는 얘기죠. 얘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사례를 암기해. 사례를 암기해.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를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 무조건 틀립니다. 사례를 암기하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부법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아. 개다리 소반이 표준하고 개다리 밥상이 비표준으로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럼 그냥 넘어갈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머릿속에 뜻이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챙겨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제 규제에 이렇게 다 뜻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 뜻을 알지 않아? 조금 편해. 조금 암기하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뜻까지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제 규제는요. 아시겠죠? 아무튼, 자, 답이 몇 번이다? 위치가 바뀐 2번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얘는. 똑같지 않아요, 이것도. 뭐가 다릅니까, 이게?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다 맞고, 얘는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 썬덩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가 아니라고. 규정에 비해 있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얘도 단수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음모음, 준말, 단수복수. 뒷부분에도 고어, 한자, 방언, 단수복수. 거기 있는 겁니다, 25호. 여기 있잖아. 얘는 표준어고요, 얘는 비표준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끔, 제가끼, 멀찌가니, 멀찌감치, 심술증이, 심술꾸러기는 다 복수인가 보네. 26항에 있나 보다, 그렇죠? 또는 다른 데 있든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그런데 아무튼, 얘는 표준어가 맞는데, 얘는 비표준어가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그냥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만드는 게 정말 간단하죠. 뭐가 간단하냐면, 이 어문규정이 왜 문제가 잘 나올까를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왜? 군문시험에 이렇게 어문규정 문제가 잘 나올까? 문제를 만드는 게 엄청 쉽습니다. 이 문제 만드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거? 이 문제 만드는 데. 1분 걸립니다, 1분. 왜? 생각해 보십시오. 어문규정에 단수표준어가 있고, 복수표준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줘. 그리고, 여기서 선택제나 만들고, 여기서 3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잡아오는데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어문규정은요, 문제는 이게 진짜 쉬워.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 잘 나오죠. 제가 봤을 땐 그렇다고요. 물론 저의 내피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런데 문제 만드는 게 진짜 쉬워. 그런데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죠. 안 비할 게 많으니까. 안 비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출제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요, 출제자가 문제 내기 편해. 그럼 문제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공부도 그만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아닙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참 간단하죠, 이거. 그런데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문제. 샛별, 새벽별. 얘는 어떻습니까? 다음, 복수표준어가 아닌 거네. 똑같습니다. 복수표준어가 아닌 거. 그럼 싹 다 복수표준어라는 얘기죠. 부침개질, 부침질, 지짐질. 볼퉁이, 볼 따구, 볼 따구니. 흠가다, 흠나다, 흠지다. 철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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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딱지. 뭐야? 이게 답이기 2번입니다. 왜요를 묻고 싶겠죠. 자, 잘 보십시오. 화면 바꿉니다. 봐봐. 여기 있잖아. 볼 따구니, 볼퉁이, 볼 때입니다. 자, 다시. 볼 따구니, 볼퉁이, 볼 때기. 눈에 보십니까? 볼 따구니, 볼퉁이. 아, 볼 따구 아니네? 볼 때기였죠, 아까. 볼 때기. 그래서 2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라고. 여기 있잖아. 여기. 어, 아까 1번은 여기 있네. 부침개질, 부침질, 지짐질. 이런 거 같이 섞어서 넣으면 되겠다. 부치개질은 비퓨즈로니까 얘 하나 빼고 얘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적절하지 않아서 답이 되겠죠. 문제 만들기 쉽다고요. 그만큼. 뾰드라지, 뾰루지, 뾰드락지는 비퓨즈로. 이 하나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뾰드라지와 뾰루지, 뾰드락지 이렇게. 얘 때문에 틀렸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 만들기 엄청 쉽다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몇 탕입니까? 26항. 아, 여기 사례 진짜 많다? 문제도 잘 나옵니다, 26항은요. 사례가 많으니까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표준호사정원중의 26항을 보시면 알겠죠. 사례가 진짜 많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일부야, 그 중에 일부. 정상적으로 만든 PPT를 만들면은요. 쭉 넘어갑니다, 계속. 그만큼 양해 반응입니다. 26항 문제 잘 나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25항이 단수였죠. 섞어서 문제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복수표준호가 아닌 것은? 됐습니까? 아니, 대놓고 그냥 복수표준호인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아이고, 복수표준호인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게 아니다, 그쵸? 볼 따구가 아니라 볼 때기가 많네. 근데 이게 거창한 지식입니까? 이게 무슨 거창합니까? 암기하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고, 암기하지 못하면 문제를 틀리는 건데. 딱 그 정도입니다. 암기를 했어? 답 찍어. 암기 안 했어? 물론 그래도 찍어야겠다, 그쵸? 암기를 했어? 알아서 그냥 찍는 거고, 암기를 못 했어? 그럼 몰라서 그냥 드르륵 굴리는 겁니다. 그것도 찍는 건 맞다, 그쵸? 아무튼,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문제가 군무원 시험에서 유력이 나왔거든요. 이 형태는 군무원 시험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문제. 여기서는요, 복수 퓨주노의 인정 사례를 물었죠? 복수 퓨주노의 인정 사례. 이게 뭘 물어본 거냐면, 잘 보십시오. 자, 제가 화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 얘 2번 아니야. 다음. 자, 잘 보십시오. 이 사례를 뚫어지게 봐. 얘, 얘, 얘. 자, 들어갑니다. 목물, 여기 있네. 등물, 여기 있네. 이 두 개의 단어가, 얘가 원래 표준어였고요. 얘가 추가된 표준을 목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추가됐냐면, 표준으로 인정됐냐면, 현재 표준어와 같은, 아, 이게 뜻이 같구나.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으로 인정된 겁니다. 목물, 등물입니다. 됐습니까? 사례 하나 더. 나무새스럽다, 남사스럽다. 아, 여기 있다. 오당이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똑같이, 현재, 현재의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표준으로 인정됩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자, 다음에 4번, 토담과 흑담이거든요. 여기 있죠. 토담과 흑담. 어? 얘가 같다는 얘기죠, 다. 여기 보시죠. 싹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뜻이 같다고요. 자, 이 친구들은 뜻이 같다고. 뜻이 같다고 다. 뜻이 같다고. 싹 다 관계는 복수 표준어의 관계입니다. 괜찮습니까? 대체 여기까지? 네, 화면 바꿉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리숙하다와 어수룩하다거든요. 마찬가지야. 자, 얘가 표준어였습니다. 얘가 추가로 표준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위에를 보십시오. 현재의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입니다. 뜻이 달라.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준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별도 표준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뭐야? 그럼 결국 이 친구만 별도 표준어고 뜻이 다르다고요. 나머지 이 친구들은요. 몽땅 다 뜻이 똑같습니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이 말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실제 군무원 시험에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자, 군무원 시험에 정확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들 추가된 표준어 문호. 추가로 인정되는 표준어 문호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공부?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복수 표준어인지 아니면 별도 표준어인지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싹 다 표준어입니다. 다 표준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하고 다르다고요. 앞에 이런 식의 문제하고 다르다고. 그렇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얘는 뭐다? 그 관계를 물어봅니다. 관계를. 얘만 별도. 나머지 목당 다 복수. 됐습니까? 그런 문제. 아, 이런 식의 문제도 출처가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군문과 공무원을 비교해 보면은요. 문법만큼은 군무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공부법이니까. 자, 다시 한 번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추가된 표준을 묵는군요. 알겠죠? 추가된 표준을 묵는군요. 11년, 14, 15, 16, 17년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공부. 복수표준인지 별도인지. 구분하는 문제. 만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요즘엔 잘 안 나와. 요즘엔 안 나와. 딱 한 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한 번 나왔다고 딱 한 번. 딱 한 번 문제가 출제된 거거든요. 아까 그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무원의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공부해 두시라고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3번까지 끝내봤고요. 끝났네. 근데 어렵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표준과 사정 원칙이 해당되는 문제는요. 싹 다 암기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암기하셔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추시라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표준 발음법 할 겁니다. 예. 표준 발음법. 요 친구 할 거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